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피셉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경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공수처는 지난 6월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옥 전 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걸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 지난 2월 민주당은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로 청소했다며 우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